나무가 보이네요 갑시다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어? 일단은 저거 아니다아니다 떡갈나무 근처에 폭발을 조사해라 저거 한 다음에 물찾고 그러면 되겠네? 우리 거점을 거점을 하나 만들어야지 근데 물 근처에다가 짓는게 낫겠다 그럼 거점은 근데 그거야죠 근데 좀 근데 왠지 깨끗한 물이 이제 웅덩이 갈 수 밖에 없고 이런 게임 해본 짬밥으로서는 저 더러운 물을 담아다가 증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깨끗한 물을 차지 세우고 일단 캐스트긴 한데요? 그렇네요 그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요 웬만하면 다 뭐 만드세요 이렇게 되니까 깨끗한 물은 어? 빵이 흔들린대 뭐 있나봐 낡은 개미뚝? 개미뚝이면 그거 아니야? 몬스터 헌턴이 나오던거? 개미뚝의 황야 어허허 개미뚝의 황야 아래 디아블로스 있는건가? 어? 도토리다 도토리 못 부숨 도토리 못 부숨 개미있어요 어디 일단 저쪽이 아직도 뭔가 뭔가 불길이 올라오거든요 어이 여성동무 빨리 오시오 그러다 혼자 죽지말고 아 개미가 뭐 진듬을 꿀먹고 있길래 뺏으려고 했는데 못뺐네 하하하하 그런거 뺏는거 아냐 아이 개미군단한테 그러다 슬쩍다 이 게임 개미군단도 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해요 아 내가 군단입니다 님 정신차려요 지금 그냥 여성 인형 1이야 어? 지금 여성 비하하시는 겁니까? 인형 1이라고 해 인형 1 어? 이거 뭐야? 기지 같은데? 오 뭐야? 이 집은 무슨 집이길래 마당에 이런게 있는거야 이거 애들 장난감 아냐? 원래는? 뭐야 아닌데? 장난감 왜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 어? 나... 엔트맨처럼 축소시켜놓은거죠 빌딩을 축소시킨것처럼 열어봐요 어? 다 눌렀음 어? 다 눌렀음 어? 다 눌렀음 어 여기 문 열린다 아니 거긴 드론은 드론데 아 재킥시라서 아 이거를 어? 뭐야 뭐 있어 죽여 뭐야 이 게임 어? 어? 저기 하하하하하하 우리 둘이 뭐했어? 아니 개요심이 싸웠어요 아니 둘이 왜 같이 서로를 때리고 쓰러졌어 왜 아니에요 몹 잡았어요 난 때리기 전에 누웠음 아 피터가 최고네 어? 과학원료 100 어? 여기 뭐 있다 어 근데 만지면 안될거 같은데? 어 근데 만지면 안될거 같은데? 무슨 프로젝트란걸? 여러분들 여기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뭔데? 몰라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상한거 있어 근데 제가 말을 해 저게 말을 해 아 저게 말하는거 아니에요 아 저게 말하는거 아니에요? 아 저게 말하는거 아니에요? 예 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과학원료 아 아니였구나 먹는거고요 지금 말하는거는 제가 로봇을 깨웠어요 아하하 하하하하 앞으로 그런거 보이면 먹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하하 과학원료 뭐 그냥 퍼주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저기 뭐 있다 먹는것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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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뭐 해야돼 근데? 야가 뭔가를 막 해줄 수가 있다는데 그니까 준비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야가 캡트 일일캐도 해가지고요 아 일일캐스 같은거죠? 으음 자 눌러보세요 졸짝 한 명이 누르고 있으면 못봄 나머신 그래요 보세요 아 어? 이게 저거를 주는건가? 제조 레시피를 주는건가? 생각하는게 쿨이 있네요 이게 예 쿨이 있어요 그래서 한명이 아 뭐 세개를 다 하고나면은 쿨타임 기다려요 ления 다 다 확인 한건 가요 jaw 그런 locally just 말 안그신 분? 말은 넣어봤어요 일단 말 걸어다 튜토리얼이 끝날거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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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만드세요 넌 하루의 저는 아직 innovative 이lave을 다 마지막으로 달게 받아라 할 때 달게 아 쟤 너무 시끄러워 어 달게 찾았다 아 달게가 그거네 집같은거네 클로버 입이 필요하다는데 있어요 다 어 있어요? 일단 여기다가는 못찍고 나가서야 되거든요 일단 털을 찾아보죠 우리 밥도 필요할거 같은데 슬슬 일단은 집 털을 잡고 거기서 이제 대충 누구는 먹을거 찾고 나무예요 누구는 집 짓고 어차피 이 주변에서 계속 살아야되잖아요 그게 맞을까? 잠깐만요 어 잠깐만 저기 이제 보니까 여기 좀 더 앞으로 가면 연못같은게 생기는데 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좀 볼게요 여기 연꽃도 있어 심지어 씩 죽였어 이 물은 못먹나? 아 아 이것도 더러운 물이야 아 이게 왜 이렇게 수술이 안좋아 저기가 일단 맵 끝인거 같은데요 어디요? 어? 아 M 누르니까 맵이 나오네 에 그러네 떡갈라무 연구소? 그니까 일단 연구소 근처에 짓는게 나을거 같긴 하거든요 저거 뭐에요? 책가방 아니에요? 쓰레기 아님? 우유팩? 우유팩 같은거 시리얼의 가방 같은거 라즈베리맛 펀치라는데? 펀치? 이건 또 뭐야 어 주스방울 펀치 마시기 어? 혼자 먹음 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1.9타임마다 물이 나오네 이거 먹으면 피도 아 그 허기도 좀 참 그걸 왜 혼자 먹었냐고요 아 맛있다 어 저게 음료캔 음료캔도 있어 야 이건 못 뺏기지 웰프 음료 난 너무 멀다 마실만 때릴거임 어? 아 마실게 없어 안에 있다 조금 있다 아무나 빨리 가서 선착순 없는데요? 없는데? 있잖아 있잖아 여기 여기 입구에 있잖아 입구 입구 어? 님들 저거 레이드할래요? 아니 지금 볼래? 해지고 있는데 아 아 아 그래 오케이 일단 잠잘것부터 찾자 오케이 우리 필요없어 집 어? 저기 뭐인 맵에 물 뜨는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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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가 오는가보다 이슬 아아아아 아니 양보 좀 해 이 사람아 아 깼어 아 아 에이 양보하겠죠 당연히 누구 저요? 양보할 의지가 없는데요? 어! 아 이거 땅속에 뭐 지나가는거 이거 뭐야 근데? 디아블로스 아 디아블로.. 아 개미 두개 왕이 하니까 어 뭐야 물 여기도 뜨는데? 여기 저기 위에 있다 여기 하나 저 위로 올라가세요 지금 또 뭔가 안테라 아저씨 아저씨 물부터 마시고 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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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물 아니 여기 뭐 안테라가 감지됐어 지금 지금 물부터 마셔 물부터 빨리 빨리 어떻게 가 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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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짬푸 여기 여기 오시고 일단 여기 올라오시고 어디 어디로 짰어 아니 이거 잠깐만 여기서 달리기 점프로 갈 수 있는데? 어 개미 온다 개미 개미 죽여 어 아니 이거 팀킬은 뭐야 아니 누워 있어 이 사람 관절 안좋아요? 아이 좀 시곤하네 아 엄마 보고싶다 아우 아퍼 님들 제가 하나 안게 있는데 얘네 백어택 할 때랑 그냥 앞에서 그냥 대놓고 싸울 때랑 딜 차이가 두 배 나요 뒤에서 때려야돼 웬만하면 웬만하면 뒤에서 때리십쇼 아씨 기습기습당함 빙당함 지금 해져요 지금 빨리 뭐 지워야돼 그니까 개미집군 쳐왔냐 이쪽에 그니까 여기서 집 지우면 안될거 같은데 우리 죽어 디아블로스가 개미인건가? 아니 지렁이가 따로 있겠죠 저거 물 안먹은건데? 저거 마셨어요 아 마셨어요? 아 생겼네 또? 그럼 내꺼 아 그럼 계속 생기는거야? 어 여기에 여기에 연구소 하나 더 발견 어디어디? 그럼 그쪽에다가 지을까요 그냥? 집을 빨리 짓긴 해야될거 같아 아아 아씨 못먹겠다 근데 여기 괜찮은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거 뭐야 거미 거미있어 거미 거미가 있다고? 거미발견 아씨 거미 저기 껴았어요 지금 껴있어 아 여긴 안좋은거 같네요 오지대에다가 일단 짓는게 낫지않을까요? 얘도 뭐야 아니구나 뭐뭐뭐뭐 아 그거는 부수는 도구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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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어따 지어요 어따 지어 나무 밑.. 나무 바로 아래? 잠깐만요 이 근처 안전한지만 잠깐 볼게 안전할거 같음 거기 고 여기다 지을까요 지금? 여기는 너무 안쪽 아니에요? 아 근데 딱 뭔가 아 위로 그럼 좀 못나가나? 아 여기 여기 입구에다 짓죠 이 근처에다 짓죠 왜냐면은 여기다 저 안쪽에다 지으면은 개미가 쳐들었을때 도망을 못가 우리가 오케이 아 다리졸려 일단은 설치를 할게요 좋게 pruch 개미 머리 못먹네 맛있다 근데 그 집 하나로 돼요? 사용 사용해봐요 여기다 와봐요 구발지점설정 좋아 아 Ghica 여성동물 일로와봐요 아 다리졸려 컨택트 되나요? 잠깐만요 어? 수면시간이 안되서 못자는데요 그래도 부활지점 설정은 했음 저도 설정은 했어요 여기 하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재료 찾아 재료 찾으면서 이거 도토리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안쪽에 도토리 속 까져있는거 있어가지고 먹어봤는데 먹을 수 있거든요 야하 오오오 이쁘다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좀 지워볼께요 창구 밖에 없나 창구 어? 진딧물 잡아야겠다 물통 작업대 보관용 바구니 있다 보관용 바구니 근데 지금 보관용 바구니까지 필요할까요? 괜찮나? 구이용 화로 구이용 화로 어? 구이용 화로 있으면 그걸로 진딧물 생고기 구워먹으면 되겠다 그죠 진딧물 같은건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캠핑.. 캠핑 느낌으로만 아 근데 너무 어두워졌는데 모논이라고 생각하고 그니까 어 같이 도울 수 있네 어 요리 된다 잠깐만 으하핳씨 우와 이거 봐 진딧물 두마리 왜 안 올라가나 했더니만 예 제가 이미 넣었어요 어? 잠깐만 저기 무당벌레랑 거미랑 싸웠는데 맞다있뛰는데? 흫 여기 공간이야 어? 아싸 뭐야 무당.. 무당거미 내가 킬했다 아니 근데 거미가 무당벌레 두마리한테 발렸는데요 무당벌레 세요 무당벌레 세요 무당벌레 무당벌레 개센데? 미쳤네? 왜 저래? 무당벌레 세요 그니까 아저씨 밥을 혼자 다 드시면 아니 지금 내려놨는데 사전 타니까 타니까 아 타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새로 넣어주실거죠? 이거 내려놨잖아요 지금 아 내려놨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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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두개 아아 나 진딧물구이 한번 먹어보자 맛있어? 오 어서 식사하세요 식사 제가 갖다줄게요 저 물 물이 급하면 저는 지금 자야되지 않을까요? 아니 물 요 옆에도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갔어 깨끗한 물 있길래 여기도 깨끗한 물 있는데? 아까 물이 마시던거? 어씨이 왜 가까이케 사라졌음 이런 어 잠깐만요 개미 또 돌아다닌다 아우씨 어 어 아 너무 높이서 떨어졌다 높은데서 어 오 죽는다 물 너무 없다 더러운 물이라도 마셔요 더러운 물이라도 야 개미 온다 누가 누가 뒤짐 때려줘 이거 됐어? 뭐지? 뭐지? 마지막으로 말했었는데 아니 자자니까 으아 으아 뒤때리면 딜 잘 들어가요 어 됐어 굿 우후 갑시다 아이씨 일루와요 아 아 목말라서 나도 그냥 물을 마셔야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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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었어요? 고기 떨어뜨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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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뭐야 왜 안돼 뭐지 희망금은? 떨어뜨렸나? 떨어짐? 어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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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먹었음? 지금 먹고 있음 오씨 그거 확참 한방에 죽을땐 내가 안 먹으면 난 죽을땐 죽을땐 잠으십시다 야씨 아 이거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거구나 잔디를 또 갖다 놔야되네 어 다같이 자야되는구나 오케이 네 자 첫날 잡시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어 들면 안돼요 새벽인데? 잠깐만 아니 이럴거면 밥 왜 먹었냐고 이거 바로 고기 어? 고기 없네 나? 익히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아니 아 이거 연구소를 갔다와야겠다 일단 이따가 이거 밥먹고 가야겠다 oshop 연구소로 겉으로 오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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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이다 잠깐만 ay 빠져빠져빠져 먹어라 멋 친구 미쳤네 얘 설명 너무 얘 설명 너무 많은데 그냥 올라가 올라가 나는 연구소로 도망가 연구소로 도망가 연구소로 도망가 아 거미가 내가 어글 끌다니까 일단 친구 구하고 친구 구하고 아니야 아니야 그 친구한테 지금 거미가 몸 비비고 있어 어 됐다 됐다 친구 구해 연구소로 유행할게 에이 여성 친구 일어나 어어 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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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에이씨 어 근데 나 이거 거미 좀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많이 살아나고 와아 아니 거미 한 마리 이렇게 초토화된단 말이야 거미가 이렇게 무서운거야 야 지금 가라 불을 분 불을 댄다면 어떨까 그거 영화에요 영화 어 컨트롤로 잡게 컨트롤로 컨트롤로 어 아냐아냐아냐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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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방금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군대 전멸 군모 전빙 구할 구할 야 죽여 저거 야 대 무지성 돌격 간다 야 두왕 페 페 페 페 페 아아아아 구할 괜찮아 한명이 당했을 뿐이야 어 잡았어 우리가 어 빡세 어 어 여기 가방 여기있어요 벨라벨 가방 여기있어요 어? 나 뭐 가방 죽었어 아 나 두번 죽었지 네 오케이 아 근데 이 주변엔 풀이 별로 없구나 잔디가 저기 가가지고 힐오버가 많은데 옆에가 옆에가서 켜가야되네 아니 뭘 이렇게 사는게 힘들어 경찰도 갔다오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잠시만요 이거 창을 하나 사야겠다 아 만들어야겠다 네 창이 진짜 공격용인거 아니야 이런게 있어야지 이런게 있어야지 저 신짜 오늘 왔습니다 무당벌레 두 마리가 거미를 이기는거면 무당벌레 두 마리가 거미를 이기는거면 뭐 거미는 엄청 센거구나 아 무당벌레 엄청 센거구나 아 무당벌레 엄청 센거구나 그쵸 무당벌레가 패왕이죠 무당벌레가 패왕이죠 분사 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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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벌 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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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머리 아 아니다 일단은 도토리 머리 말고 도토리 머리 말고 아 도토리 머리 저하나 있긴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거 아닌거 같죠 어? 달팽이 집이다 탈팽이집 되게 큼 근데 안에 텅 비었네 어 여기 개미 굴이다 야 잠깐만 피해라 아니 개미들은 왜 이렇게 여러 마리가 돌아다니죠 개미니까요 아 어 나 거미 또 만났어 거미 소골 아니야 여기 무상벌리는 누가 데려왔어 무상벌리는 누구 빨개지는거 봐 어 조졌다 아 됐다 됐다 이거 거미줄에 걸리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거미줄을 겁나 치세요 겁나 치면 끊어집니다 기억하세요 건미줄에도 근데 막 지나가던 애들도 막 걸리던데 예 저 방금 걸렸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 벌레들도 아 그럼 우리도 걸리고 걔네도 걸리는거야? 아 이거 뭐 바닥을 만드는게 없네 벽 만드는거 밖에 없네 아 님들 이거 싸울때는 웬만하면 도끼 말고 창같은거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싸우세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데미지 차이보다는 창같은게 스태미나 소모가 훨씬 적음 훨씬 여러 대 때릴 수 있음 멍기야씨 여기서 뭐해요? 은서 미래의 박사님 나셨네 아유 제가 또 음 마흑점수 살살 늘어온다 이거 망치로 만드는거랬지 부수는게 예 인생 아까 마른 잔디 있던거 같은데 어디갔지? 뭐 이렇게 귀엽돌이고 우렁치만 아 어린애들은 원래 우렁찹니다 성인들이 그게 안되지 성인들이 그게 안되지 성인 비아를 그렇게 아아 비아가 아닙니다 잠깐만 찐디기 솜털 이걸로 지금 내가 여기다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잠깐만 식물섬유가 제일 많네 나는 쓸데없이 계속 주워가지고 아우 여기 부당벌레가 3마리나 있어 어디요? 이쪽 집 기준으로 아 민들레 있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섬유 반창고도 있네 네 방어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방어구도 있었어요? 어 그러네 근데 방어구는 여기서 만드는게 아닌가본데요? 재료가 있는데 못 만든다고 네 작업대를 아마 만들어야 될거에요 음 잔디판자랑 잔가지 캐오겠습니다 일단 재료 수급을 하죠 여기저기서 네 잔디판자 잔가지 저 망치 있으니까 이따가 배고프면 말이야 그 도토리 캐줄게요 도토리 도토리 한방에 엄청 많이 참 도토리 한방에 엄청 많이 참 바닥을 만드는게 없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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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걸요? 봐봐 일단은 뭐 아직은 안 떴어요 지붕은 떴는데 아니 여기 잔디가 없네 여기가 이제 나와야 잔디가 있네 잔디? 네 잔디가 좀 가야돼 클로버 밭이라서 이쪽이 이게 잔디가 더 포레스트로 따지면 그거구나 나무요 네 우리 일단 캠프 근처에다가 작업대 하다 만들어 놓을게요 캠프 어딨지? 아 저기있다 작업대에도 재료 꽤 들어가던데 어 몇개 안 들어가던데? 잔디판자랑 저것만 들어가던데? 그래 잔디가지 어떤거요? 만들 순 있어요 이거 좀 자원 공유할 수 있는 아 창고 오 창고 상자? 보안용 바구니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있네 제가 만들게요 농구골대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뭐지? 그거 했더니 어 나 잔가지 하나만 주워오면 된다 잔가지 잔가지 한 판자 운반대 거미줄에 업무했더니 이거 생겼어요 일단은 잔가지 잔가지 어디 아 잔가지 어디감 뭐야 이거 문이 어디에요? 문 없어요 그거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아직 덜 지은거에요 그니까 그 잔가지 있으신 분 작업대 하나만 넣어주실래요 혹시? 음 전 없어요 없을걸요 무임이면 키울게요 잔가지 아 이게 문이구나 잔가지라 어디있을까 어 어 잔가지 아까 그냥 돌아다니다보면 막 있었던거 같은데 어 찾았다 잔가지 아 이게 잔가지구나 평범한 의자랑 개미 몽둥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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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세트? 흐흫 흐흫 암충전이 남은게 아니라 시간이 없구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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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미 몽둥이는 개미 턱이란게 들어가네? 흐흫 여기서도 이제 부파해야 되나요? 모논처럼 그런거 같아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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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게 거미 무릎보호대랑 개미 무릎보호대랑 방어력 차이 어마어마하다 흐흫 흐하 has 흑 흑 accumulated 아 doin 흑 흑 흑 흑 흑 목이? 뭐야 저거 짱퍼 벌인데 꿀벌인데 꿀벌? 벌이 아닌 벌이 저렇게 생겼어? 너무 길쭉한데? 아 저건 뭐야 이건 목이 맞는거 같은데? 그니까 이거 그니까 위험해 한방에 죽어 이선아 친구 여기 있을지가 없어 아니 쟤 피먹었다 꼬리 꼬리 어 맞네? 아니 무슨 머리 위에서 갑자기 헬기 어 뭐야 아 진짜 한방이야 아 개똥게임 아니 무슨 모기가 저렇게 쎄 야 우리 집에 개미 들어왔다 뭐야 이거 군대의 전멸 내 가방 내 가방 누구 피 빨아먹어갖고 저렇게 형통해졌어 1타는 님이요 님 아니 저 죽인 애는 다른 애야? 네 다른 애였어 아니 근데 하늘에 꿀벌도 날라다녀 지금 보면 위에 우리 머리 위에 헬기 소리 들리면은 빨간지 호랑지 빨간 애 맞아구 헬기 소리 들리면은 치세요 오케이 갑자기 부왕 해가지고 아니 모기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였어? 하하하하하하 야 누가 애플킬러 좀 갖고와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포기샥 포기샥 작업대 아 기울어져있는거 불편하다 아 그거 기울어졌어요? 아 그거 기울어졌어요? 쾌 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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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 으쯔 자 왜하나 하하 아 이게 근데... 개미 몽둥이 딜 엄청난데요? 개미 턱을 부셔야겠다. 나 개미 잡으러 감. 전사하세요 전사. 네 전사하러 갈게요. 잠깐만. 나 여기... 전사하러 간다고요? 네? 가서 전사하고 오시게?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워리오 한다고 워리오. 저기 버섯 열 몇 개 쭉어놨거든요. 이거 여기다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버섯 필요하신 분이세요. 잔가지가 없어 잔가지. 잔가지? 저 두 개 있음. 여기 드림. 아니 뭐... 아니 아이템 좀 상자에 두세요. 아니 왜... 상자에 넣어놨습니다. 저분 아이템 다 흘리셔서 막... 바닥에다 버리는 사람 누구야? 아 상자가 있는 줄 몰랐음. 아 문명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제가. 왜 템이 안 좋아져 근데? 야 개미 놈도 어딨냐? 저기 거미 또 있네. 개미 찾았다. 야 저기 거미, 거미 집인 것 같아요 저기. 소굴 찾았어. 거미 메인 소굴. 어... 어 저 볼 수 있나? 못 굽네. 그당 벌레 있고... 벌 있고... 지금 좀 높은 데 와가지고 봤는데 뭐 특이하게 뭐가 보이는 건 없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저 나무 울타리 기반으로 뭔가 심어져 있는 게 다르네. 저 지금 개미 동굴 탐험 중. 아니요 개미 동굴에 개미가 한 마리도 없는데요. 어 뭐야! 어 여왕 개미다! 한 방에 가드 풀림. 가드 뚫림 한 방에. 아 병정 개미네 여왕이 아니라. 우와 씨 잠깐만요. 엄마! 전사 오시겠네. 전사 오시겠네요. 가방 죽으러 가세요. 전장에서 죽어야 전사지. 가방 죽으러 가세요. 내 소원은 싸우다 죽는 것. 소원 송치. 소원 송치. 아 진짜 에반데 이거 게임. 아니 왜 잔가지가 안 보이지? 제가 이따가 살아나면 잔가지 주워서 갈게요. 어 개미 두 마리. 야! 기습 이 자식들아. 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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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죽음. 퍼뜨려. 아니 무슨. 죽으러 가셨어요? 이게 방어구가 생기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게임인 것 같은. 아니 어쩔 수 없는 건 맞는데 꼭 죽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근데 뭐 죽어도 페널티가 없으니까 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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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오케이 이래 임 저기 뒤에도 개미 한 마리 있음 오케이 내꺼 내꺼 손상됨 그럴 수 있음 민들레 잡초 안 돼 안 돼가 왜 필요해? 안 돼 안 돼가 없으면 안 돼? 어 어 그거 근데 창고 어딨어요? 보소받는 보소받는 드립 여기 앞에요 바구니 아 이거구나? 오케이 땡큐 나 근데 어떡하냐? 멍기 아이씨 같이 지금 갑시다 뭘요? 저 템 주우러 가야되요 아 보수는 어떻게 주실거죠? 보수요? 이따가 제가 맛있는 바구니 비구니 그거 머리 한 마리 줄게요 비구니? 비구니 아냐? 네 봤나? 둘이 보수에요? 에? 보수가 아니라 진보 진보 야 근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게요? 저희가 저거 동굴에서 죽은거거든요? 네 입구가 어디였는데요? 입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러는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 그게 뭐 가는거야? 아니 입구가 어디인지를 모르.. 본인이 한 번 다시 한번 씹어보세요 무슨 말하는거야 본인이 지금 들어보세요 저기를 가야되는데 저기가 동굴 안쪽인데 네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면? 동굴 안으로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입구를 따라서요? 입구를 따라서 입구를 어딨는데요? 아 기다려봐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아니 이해가 안돼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는거잖아 안돼 들어가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가는 길을 잃어버린건 어떡해 아니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다니까 아 진짜 카페온 손님 같다 진짜 아 제가 그렇게 답답하진 않잖아요 답답해요 아니 본인 하나만 생각해봐 동굴에 들어와서 죽었어요 입구가 어딘데요? 입구를 못 찾겠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 진짜 알아보고 아 기다려봐요 아이 그 사람이 찾고 있잖아요 열심히 아 저 아래 지금 25cm만 가면 되는데 상파비 지금 25cm 엄청 본거에요 지금 우리 크기를 생각해봐 아 그러네 지도보면 뭐 안나오나? 아 지도? 아 똥게임 내비게이션이 안됨 불길겠네 아니 근데 진짜 분명 이 근처에 입구가 있었거든 어딜까? 도깨비굴이에요 무슨? 깨꿀이야? 입구가 막 있다 없다하나? 아 깨꿀이면 순간이동이라도 하지 비영사천문 안보이는데 비영사천문은 동서남북 가는거고 아 그니까 동서남북 가서 거기서 이동하면 되니까 정신머리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셨네 동서남북 4방향으로만 흩어졌을까요? 어? 아 여기 아닌가? 아 아니다 아 어딘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어 분명히 근처에 잊으세요 입구 사세요 이거 그거 아냐? 그 원피스 표지판 찍어 호접몽을 꼈다 생각해 그냥 호접지몽이야 아 기다려봐 아 거기 아이템 많단 말이야 표지판 만들 수 있잖아 아 개미 따라가시던가 아 그러네 야 개미 어딨냐 개미를 찾자 개미를 방금 지나갔어요 아 아니 하늘섬은 있었어 분명 거짓말쟁이는 감옥에 쳐다 와야돼 감옥 만들까요? 아 진짜 차라리 추억시켜 연고소에는 연고소에 넣어놓고 그냥 어 잠깐만 내가 아까 분명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억을 되짚어봐 이 거미줄을 보고 어딘가 뒤로 빠졌는데? 거미줄 많아요 아 그래요? 왜 많지? 그 울타리 사이마다 있어 거미줄 아 난 물 좀 마셔야겠다 물이 없 물 아이니드 워트 무서워 내가 써 아니 이게 물이 멀리 있을 때는 그 아이콘이 나오는데 가까이 가면 사라짐 그것도 거짓말쟁이 아니야 혹시? 네비게이션 같은 거 아닐까요? 다 왔지 종료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통관 이해됐어 안내를 종료합니다 목적지에서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직 안왔어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길을 알려줘 아이씨 아 이 개미 짱 세네 이래야 되니까 악 님들 그 제가 병전 개미랑 싸우다가 죽은건데 병 어? 병 어 아니야 나 아까 이 달팽이 껍질 보고 이 근처에서 들어갔어 찾았어 찾았어 이 근처야 어디야 어디야 이 근처요 빨리 이 달팽이 껍질 근처에 있었어요 뭔 소리야? 사이언스 아 사이언스 오케이 옛날에 나 뭐였더라 던파였나? 어떤거 닉네임이 과학사이언스였는데 멋있다 그때 그거가 그런 그런 와겔 그때 뭐 뭐지? 이채왕 뱅킹 뭐 이런거처럼 과학사이언스 어! 찾았어! 아 아닌가? 여기 아닌가? 아씨 사람이 말을 하는데 과학사이언스 와겔 요리 오케이 너무 함축됐잖아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에요? 아 진짜 이 근처인데 분명히 이 근처인데 아 그러시겠죠 아 그러시겠죠 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한번만 믿으세요 전 믿어요 전 믿어요 횃불 있어요 횃불? 있는데 제 것 밖에 없어요 아 그래? 올리원 아 87.12.19 저 솔리만원 잠시만 나 나도 그럼 저거 지어야겠다 아니 그 횃불 만들어야겠다 아 그 횃불 만들어야겠다 못 만드네? 어 단뱅이 껍질 마른 잔디 덩어리가 없네 뿔을 수 있나? 그 망치로 휘둘러 보세요 그럼 뿌어 줄걸요 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아예 이거 그냥 원래 있는 뭐 그런거 같아 물주머니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겠다 물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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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물주머니 괜찮죠 우리 집이 어디지? 오씨 거미다 잠깐만 보이지 않는 거미 가장 무서운 법이지 기다려봐 수플레멘털 로그 완벽한 성공 우리 집 어디임? 왜 도와줘 집에 마킹 하나 세워둘게요 아니 이거 자막 때문에 맵이 안보여 마킹 세워놔야지 멀리서 아 글롬님이 계시니까 그걸 보고 가면 되겠구나 얍 사람 마커 하지만 내가 집이 아니라면? 당신이 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집입니다 나는 집이다 와 아 잡초 줄기나 좀 찾아와봐요 잡초 줄기나 좀 찾아와봐요 잡초 줄기나 좀 찾아와봐요 잡초 줄기나 좀 찾아와봐요 줄기 아 진짜 니가 뭐지 왜이렇게 멍청하지? 보관용 상자도 만들 수 있다 보관용 상자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와 나 바본가봐 잠깐만 아 그건 아닌데 아니까 잠깐만 지금 문 사이에니 똑같은 말한거 같은데 두 번 말할 필요 없어요 아니 맞아요 아닌게 아니라 아니 집 근처야 알아요 에? 아니 그 동굴 위치가 집 근처라고 나 여기 왜 왔어 그럼? 아니 알아요 아는데 왜 얘기 안해줬어 몰랐어요? 집 근처에서 찾고 있던거 아니였어요? 아 집 근처가 아니라 계속 이상한 데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잡초 줄기는 왜 안나올까 잡초가 저 노란 노랜게 잡초죠? 아니요 아니요 아 잡초? 아 잔디 말고 그 까슬까슬한 잡초라고 있는데 그게 2레벨 돕기 필요하거든요 네 그건 2레벨 아니 요 노란풀 이거 말하는거 아니야 노란풀 마른풀인데 이건 잔디인데 강화주스 강화주스 뭐야 이거 강화주스? 제작 하.. 집 마른 잔디인데 이건 또 어두워져요 슬슬 저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이 근처야 죽어서 돌아올거라 믿습니다 아 그런 그런식으로 믿지마요 지금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아아아아 개미다 그럼 당연히 개미집 근처에 가니까 개미가 있죠 그 뜻이 아니잖아 사람이 좀 생각을 하셔야지 그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 형 만들라 개미 한마리조차 부담되고 무섭다는 소린데 아부짱 나 죽음 님들 밤 영무소 근처에 개미 3마리인가 4마리 있음 그리고 내 시체나 내 시체나 나이스 아아아아 아 병정개미가 내 시체 티백잉함 나 같아도 그러겠다 티백잉해야지 아이씨 그냥 죽고말지 부활 어 아이앤 다 날아갔네 가방 주소하자 내 가방 아 근데 아까는 들고있는건 다 있던거 같은데 들고있는거 다 사라져 아니아니 들고있는것도 랜덤으로 떨어뜨려요 아아 헐샛 조졌다 여기 개미굴 왜이렇게 복잡해 개미굴이니까 아니 그 개미굴 개미굴 단면도 이런거 안봤어요? 학교 다닐때? 아니 옛날에 아니 어어 안좋아한다 안좋아한다 괜찮아 괜찮아 말 돌리는거 봐 아냐아냐 봤어요 봤어요 개구리 해부한건도 봤었어 개구리를 해부로 했어? 왜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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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학교다닌거 혹시 국민학교 세대에요? 그런거같은데 아 무슨소리에요 개미굴 다들 봤어 개미굴이래 개미굴이래 개구리 해부 안봤는데 해봤다면서 안봤어? 개미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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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떻게 올라가냐? 뭐여? 이거 그냥 잔디에 매달리는 물병을 먹을거면 그냥 잔디에 뿌셔버리는게 그냥 맘 편함 어? 아 진짜? 그럼 물 떨어짐 근데 잘 봐야되면 떨어지는 위치가 좀 막 이렇게 물을 흘러다녀버려가지고 잘 봐야돼요 그리고 이제 딱 떨어뜨리면 내가 먹는거지 보고 있다가 아래서 입 벌리고 있다가 이제 먹는거지 이 잔디가 아니네? 아니 사랑해 아 됐다 집에 가야겠다 근데 우리집 어디잉? 저기 델남님 따라가면 돼 인간지도 서있잖아 인간지도 델남님 델남님 아 저 있구나 저분 기지 짓는거 좋아해서 잘 안나올거임 사람을 그렇게 비하를 하냐? 비하라니 너 좋다는거지 말을 해도 한 번 좋다는거네 뭐라고요? 욕가는거라고요? 좋다는거라고 좋다는거라고 항상 말을 저렇게 해요 항상 아니 말을 한마디도 좀 이쁘게 해줄수도 없나? 아니 방송한다고 아니 내가 다 왕인줄 알아 벼슬이야 벼슬 스트리머가 벼슬이야 아 진짜 뭐라고 해서 내가 찾는다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세요 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겠습니다 물 드실 분 이거 기지에서 집에서 올라오면 바로 보겠네요 단가지 저 있어요 이거 마크 박아놨어요 병중둑이 어디 병중둑이 어디 어어어 저 어떻게 해야돼 집 들어왔어 누가 데리고 왔어 누가 끌고 온거야 대체 아냐 난 아님 난 아님 끌고 온 사람이 있을거 아니오 병중개미 본사람이 어 병중개미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원킬 아 누가 다 깨진다 동생김 아닌데 이건 부활이지 어 살리고 있었는데 아니 저에게 그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스턴시 높은 분목이 있던데 그거 쓰고 싶다 아니 문 빨리 완성해야 돼요 문 아니 근데 문분만 아 그래 문 그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애벌레래 애벌레 아 뭐 계속 들어와 누가 이거 다 데리고 왔어 아 이거 누가 데리고 온게 아니라 불 때문에 온건가 왜 이렇게 몰렸지 그럴리가 있나 누가 총 쏴요 이거 빨리 잡초 줄기 잡초가 근데 잡초 어딨어요 제가 목숨 걸고 잡초 아니다 목숨 그만 가 잡초 멍 K.O.R. 멍기 여기 가방 있어요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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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뭐해요 아 네 가방 어딨어 여기 작업대 앞에 잡초줄기 설명보니까 그 민들레나 뭐 까칠까칠 잡초에서 나온다 떨어져 아 민들레 민들레는 저기 있는데 민들레도 레벨2면은 지금 못하는데 민들레가 저기 보이긴 했거든요 아 뭐야 껴어 레벨2 를 어떻게 만들죠 레벨2 개밀몽둥이 도끼는 안뜨는데 또 뭔가를 조사해서 끼워야 되는거 같은데 아까 규함 가져온거 한번 연구 좀 돌려보세요 아 규함이요 어디로 가야되지 저거 연구소로 네 오케이 잠시만요 누가 이거 해골 마크로 해놨어 저 집을 제가 예쁘죠 그거는 본인 미적센트라 좀 중학교 때 그 뭐지 미적추행평가 몇점 나왔어요 기억 안나는데 그거 기억나요? 저도 기억이 안나네요 여기에 물방울 하나 맺혀있어요 저거 예 드실 분 드시고 물통이 아닌데 물.. 바구니 어디있지 물통? 물바구니? 어디있어? 아 이따 유총인 껍질 아아 나 갔다옵니다 어디지? 연구소 살아돌아오세요 아니 뭐 코앞이니까 살아남지 않을까? 개무섭네 지금 집에 뭐 들어간거 같은데 뭐요? 어 뭐야 규함은 유효하지 않은 대상으로 떠요 유효하지 않대요 일겜 미 워크헨트 였던 것 잔가지 잔가지 없죠 여기 아 여기 벽도 체력이 있네 잔가지가 없네 제가 잔가지 올라가서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분석 3개 다 돌렸는데 일단 규함은 여기서 못한대요 힘이 없고요 여기 문 옆에 조명 하나 있거든요 촛대 그거에다가 완성하세요 어? 나 횃불 어디갔냐? 일단 그리고 와오면은 도착하면은 한번 자죠 예 아 저 개미몽둥이 만들었는데 이거 횃불이랑 같이 못쓰네요 양손무기라 양손무기라 아 잠깐만 잔가지 제가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네 그거 완성하세요 뭐야 보관함에 안 넣어줘 됐다 됐다 넣었다 뭐 밤에 하루에 할 때 해야 될까 아 장분 에잠